간다, 나 노익스강 왜왜왜왜 수고한 마실 살 것 같다 아 좋다 야 이게 원주 공기인가?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원래 중량감이 좀 있어야지 조금 매기는 맛이 있는데 탁탁 꽂히는 둔탁한 타격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 아 이게 사방팔방에서 찍으니까 간지가 나네 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안세 오케이 보였어요 지금? 아 지금 제 각도 보셨어요? 봤죠? 그대로 떨어지는 그대로 떨어지는 느낌 봤어요? 탁 걸리는 그 느낌? 봤죠? 자꾸 왜 확인을 받으려고 그래 근데 운동하고 나서? 아니 가자 해병대 정신으로 한번 가자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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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여요? 이 각도 보여? 그대로 그대로 측면으로 전달해야 되잖아 그쵸? 어때? 죽인다 죽인다 모가지 이렇게 하지 말고 죽인다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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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무 개 잘 된 거 같아 형 한번 봐도 돼 이거 아 역시 몬스터 지금 보충제 훔쳐먹어요? 아 뭐 경량급이랑 비슷하면 이러면 문제 있는 거라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 짜봐 아 근데 키에 비해서 좀 간다 나 노익스강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60이에요 몸이 겁나 커 진짜 보기가 다르게 또 한체대 나오긴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제이스 짐에 살았는 줄 알아요 뭐 저 한체대 라인이 장난 아니죠? 또 몬스터 지금 잠실에 이도경 씨 아 웨지빌더 웨지빌더 야채 먹고 힘이 그렇게 센 건 저도 약간 좀 존경스럽긴 해요 아 근데 진짜 도경이 형은 저도 알거든요 아 무지성 스타일인데 근데 그게 다 원리랑 방법이 있다니까 아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 곽상민 형님 아 둘 거대하죠 하나 아 좋다 둘 이 순간만 참으면 돼 여섯 여섯 제네시스 모양 나오죠 일곱 여덟 앞으로 스포츠 모드 켜요 스물 스포츠 모드 키면 두 개 나와있어 그렇지 아 지금 가슴 때문에 확실히 좀 다르죠 보디빌더는 세트 수술을 진짜 많이 할 필요가 없이 횟수 하나에서 모든 걸 매겨요 알겠죠 룩갱미 아이즈 쑥 가버리는 건 뭐야 아니 전 좀 몰라니까 쑥 가버리는데 그렇지 가는 거야 가자 가자 하나 오 이거지 둘 아 자세 좋아 넷 다섯 스포츠 모드 켜야지 스포츠 모드 켜야지 여섯 아니 이씨 숫자를 개다로 세는데 내가 몇 번을 말해 숫자 뭐라 했어 그렇지 하나 좋게 됐어 아니 고증량은 안 해요 제 본 컨디션 걸렸으면 지금 큰일 났다니까 아니 난 이러면 자세가 또 개판될 것 같아 하나 해봐 후 던진다니까 이러면 던지진 않네 나 원래 이모계로 하는데 근데 어깨 왜 그래 어 저랑 지금 뇌츄럴인 거 저 라이프타임인데 진짜로 네 저 아닌 거 같은데 저 운동 몇 년 했는데 체급이 똑같아요 하 나 벤토버 할 때 이 상태에서 뻗어지는 그 각도에서 그대로 그대로 가면 돼요 알겠죠 그냥 간단하게 이것도 그건데 다 나와 그쵸 제네시스 9 버전이죠 에쿠스? 아 좀 일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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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포 아 아 본 컨디션 나오면 손 기운 나오거든요 이거 이거 나오거든요 오늘 접신이 안 됐어 아 좀 더 들어야지 처음 해본 자세 이거 네 다섯 그럼 여기서 걸어놓고 가야지 이렇게? 그치 후면은 수축만 있는 거야 그치 어 오 좋다 그치 꽂히잖아 오 꽂혀 그치 그치 그냥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자기 궤도가 나와서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는 거야 근데 무게 좀 들어야 될 거 같아 아 씨 너무 가벼운데 이거 근데 너무 가벼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수리 하 하 아 간지났다 하나 둘 셋 넷 그치 각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어 여섯 여섯 그치 컷 컷 그치 와 좋다 잠깐만 지금 멋있는 척 하는 거야 뭐야 지금 느낌 좋잖아 느낌 좋잖아 느낌 좋아 아 근데 제가 이러고 있어도 이제 제모를 안 해가지고 스윽 하고 간판 옆에 가가지고 아 일단 푸쉬다운에서 좀 일단 갈구고 푸쉬다운은 일단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갈군다고 갈겨야 돼 운동은 갈긴다는 마인드로 해야 돼 아 무게는 보고 꽂는 게 아니야 아 보지 마라 보지 말고 있어 다른데 봐 자 스탑 매쳐 자 얘네도 물고 얘네도 물고 오케이 나 여기 들어가잖아 이제 세팅 데이잖아 오케이 아 일단 풀고 해야 돼 하 하 대충 꽂고 그쵸 대충 감이 몇 킬로인지 몰라 몰라 100kg인지 20kg인지 15kg인지 100kg인지 10kg인지 아 잠깐만 여기 띠면 힘이 안 들어가 거짓말이 저게 너무 무거워서 그런 거 같은데 힘이 안 들어 이거 제가 원래 팔 중량 치는 편인데 저희 한 최대 스타일은 중량을 좀 다뤄주는 스타일이어서 그쵸 그대로 늘려줘야 돼 그쵸 염지랑 검지 부분을 밖으로 좀 빼봐요 이렇게 준호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김준호 선수보다 운동 잘해요? 아 대선배님이라서 아 둥운동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3두는 좀 쳐요 근데 진짜로 아 근데 피지클 하면서 보디빌딩 포즈 잡고 있어요 내년에 클래식 피지클 예정만 그런 거 아니에요? 지금 현재 뛰고 있는 건 피지클 아니에요? 맞아요 아 연습을 해야지 아니 왜 안 하냐고 진짜 한 채대 하나 아 잠깐만 아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와 근데 진짜 너무 아파 직원 데리고 와요 직원 5번장 감당 가능해요? 좀 치는데 5번장 와요 5번장 안녕하십니까 룩스 좀 해 5번장이라고 하고 보여주시겠어요 티셔츠부터 일단 금분이네 아 잠깐만 아 진짜 귀엽게 귀엽게 아 진짜 좋다 그렇지 이즈 이즈 그렇지 갈 때까지 가 그렇지 갈 때까지 가 멈추지 마 멈추지 마 멈추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네 안에 내가 들어있다 생각해 들어가 그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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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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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충분 충분했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야 그냥? 아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거 보여줄게 아 오버헤드 갈겨 갈겨 하나 둘 잠시 좀 다르 아 잠깐만 하고 있어봐요 일어나 다리 펴 무릎 펴 손 앞으로 보내는 거 아니야 위로 보내야 돼 내리고 여기를 찍어도 돼 여기 이게 포인트예요 엉덩이 골 사이에 도르래를 끼우면은 몸 보조기 잘 되는 거 약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오반장님은 이게 오늘 운동 재밌네요 재밌게 해야 돼 재밌게 하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어땠어요 저랑 같이 운동하면서 오늘? 좀 실망감 약간 커요 제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이미 지금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집에 걸어갔지 지금 키가 내가 잡아줘야 되니까 자 오늘 일단은 제가 느낀 점 몇 개 말씀드릴게요 운동할 때 카운트 숫자 집착하지 않기 그치 어 뭐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무게 안에서 최대한 늘려주고 조여주고 그쵸 세 번째 앞에는 나만의 공간 아파야 돼 진짜 나 혼자 지옥에 있어야 돼 그 쾌감을 느껴야 돼 그 접신 돼야 된다니까 Q&A를 이제 갖고 왔는데 룩스 최대 몇 스쿱? 거짓말 없이 최대 4 스쿱 최대 4 스쿱 한 번 해? 네 자 주먹이 쓸데없이 빠른데 비결 좀 주먹이 빨라요? 누구 좀 쳤나? 이것도 이것도 약간 가슴이 아니었으면 릴스 거기 많이 나와서 형들한테 공유하고 있거든요 룩스 강아에게 연애란 자 여기까지 오늘 Q&A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타자를 지목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 참고로 저희가 이제 등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추우담이라고 이제 또 제 구역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제 영역이거든요 일단 말이 너무 많아요 그 형은 등판이 이렇던데? 아 귀여워요 스포츠 모델이잖아 등이 진짜 약간 뚫고 나왔어요 그냥 그거 배워보고 싶어 케이블 시티드로우에서 시티드 케이블 로우에서 이거 바 잡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즈바에서 생긴 거 그거 배워 궁금하더라 저도 배우긴 했거든요 한번 가봐 오케이 오케이 아 그거는 우리 다음 주 다음 주에 추우담 선수 만나가지고 직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이뻐 토달지마 지금까지 몬스터짐이었습니다 이뻐 이러고 딱 끝나는 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